안녕하세요 수원을 사랑하는 남자 로끼입니다 몇 차례 지금 온라인 홍보에 대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가장 상단에 나타나는 지도 검색 부분에 등록하는 부분이 온라인 홍보에 들어오면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도 검색에서 어떤 고객의 리뷰를 달게 하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여러분 가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감성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거기서 어떤 정보를 여러분의 가게나 여러분의 회사나 그런 부분에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거기에 리뷰도 봤지만 좀 더 이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또 더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마땅한 이제 제품의 정보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고객들이 올려 줄 수도 있지만은 직접 그 오너분이 그런 부분을 올려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 블로그를 잘하면 온라인 마케팅에 좀 큰 무기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블로그는 지금 네이버 블로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서 하는 티스토리 두 개를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써본 바로는 그 티스토리가 스마트폰에서 하기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수정 기능이나 그런 부분들이 잘 돼 있어서 한번 올렸던 그 블로그의 글이나 사진 그런 거 수정할 때 티스토리가 좀 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블로그가 파워 블로거 뭐 그런 거 있고 해서 돈을 받고 가게를 홍보하거나 그런 부분이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효과도 별로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을 하니까 네이버에서 그런 그 검색 정책을 좀 바꿔서 파워 블로그도 없애고 그 다음에 그런 식의 블로그를 이제 노출을 시키지 않는 그런 검색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고퀄리티의 사진이나 어떤 정보를 계속 꾸준히 올리게 되면 뭐 상위 노출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위 노출이 안 되더라도 고객이 지역명 뭐 거기에 있는 가게를 검색할 때 여러분의 블로그가 나와서 여러분의 가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정보만 넣는다면 그 어떤 목적은 달성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색에 이제 잘 나올 수 있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하실 때 요즘은 스마트폰이 좋기 때문에 굳이 PC에서 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제품 사진 신제품이 나오면 신제품에 대한 제품 사진을 찍고 간단한 코멘트를 거기다 달아서 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바쁘시겠지만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올릴 수가 있고요 그런 제품을 올릴 때 사진에도 여러분이 제공하는 제품의 이름이나 그 다음에 오프라인 판매를 하신다면 오프라인 하는 위치 그런 거를 다 넣으시고 그 글에도 그런 지역명하고 가게 이름 서비스명 그런 걸 넣어서 고객이 그 지역의 어떤 가게를 검색할 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태그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서 꾸준히 그 핸드폰으로 찍으셔가지고 어떤 새로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그 메뉴가 나오게 되면 그런 거 음식 사진 찍어서 올리고 설명하고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또 고객이 그거를 보고 댓글을 단다든가 그러면 또 고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블로그가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검색 그 사이트 쪽에서도 뭐 누가 올리건 사진이나 그런 부분이 그 시중에서 이제 떠도는 그런 사진들을 올리면 안 됩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그 사진이 기존에 사용이 많이 된 그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노출도 안 시키고 그 블로그의 어떤 글조차도 이게 이제 뭐 고퀄리티의 글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글 내용과 올라가는 사진을 직접 찍으시고 글도 직접 쓰셔서 굉장히 독창적인 글이 글을 올려야 검색 사이트에서 그걸 분석을 해서 아 이게 좋은 콘텐츠다 라는 평가를 받아야지 고객이 검색을 하고 할 때 상위에 노출시켜주고 하는 그런 순서를 정하게 되기 때문에 음 좀 정성대로 사진도 찍으시고 또 어차피 이건 고객이 보고 고객을 뭐 그런 사진이나 글을 보고 정보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어 그런 정성을 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검색 사이트 같은 경우에 아 사진에다가 막 전화번호를 박는다든가 뭐 별표 하트 그런 기호를 넣는다든가 그런 게 옛날에 이제 막 어 좀 그런 사진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자동으로 걸러내서 어떤 그 저급한 콘텐츠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뭐 티스토리 그런 부분에서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서도 검색이 되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티스토리에 올리면 다음에서 검색할 땐 잘 나오지만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나오게 하려면 뭐 네이버 가서 이제 그 티스토리에 블로그 주소를 등록을 하고 검색이 잘 되게 등록하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그런 걸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도 그 그런 블로그에 주소를 등록해 주는 그런 작업을 해 주시면 뭐 다른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블로그가 검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블로그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얼마나 고퀄리티고 그 다음에 꾸준히 자주 올리냐에 따라서 그런 블로그에 점수 같은 게 매겨지기 때문에 꾸준하게 정보를 올리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여러분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정보를 계속 올리시면 그게 이제 훌륭한 블로그로 평가가 돼서 검색을 하게 되면 상위에 노출된다든가 그런 부분을 달성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전 같으면 사진기로 찍어서 PC로 옮겨야 되고 하는 부분이 되게 번거로웠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사진도 일반 사진기에 비해서 뒤지지 않기 때문에 사진 촬영을 하시고 그렇게 올리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하나 더 해서 동영상도 가능하시면 동영상을 올리면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게나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는 고객이 그거를 검색할 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온라인 홍보에 또 하나의 큰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블로그를 좀 잘 키우셔가지고 여러분 사업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검색을 할 때 검색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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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